우와 이거 회가 대가 드시고 남는 거는 부위산족 조림 매운탕 다 돼 이야 이마에 큰 게 어째 잡히지? 이거 몇 센치인데요? 대충 85cm 이게 대박은데 대박어 본 적 있어요? 전가 그때 그 통영 가서 낚시해가지고 잡아놓은 거 있잖아 그래 그게 대박어 이거 양산어부 했더본 적 있어요? 조금 했는 거긴 해 봤는데 이렇게 큰 거긴 해 본 일 없어 그럼 오늘 해봅시다 렛츠고 엄마 이 투명한 눈동자 그래 어깨야 미안해 조수 미스 아 아가리를 떼야 돼요? 아니 잘라보고 잠깐 잠깐 현무스러운 사람은 보지 마세요 전문가 같다. 할머니 완전 전문가입니다. 공대생 칼도 잘 안들어요. 뼈에 묻히면 안들어. 이게 기술자인거 아닌거 알죠? 기술자인거 아닌거 알죠? 기술자는 아닌거 같고, 핫도는 거야. 이거 톱질같은데? 나무 자른거같은데 기분이. 너무 커가지고. 짜은거는 잘하는데 맞죠? 야 이거 보자. 어떻게 되는가? 자 보고싶습니까? 보고싶습니까? 어머야 그때 안에 뭐가 없어. 내장은 내가 손으로 뺄게요. 와 부레. 잠깐만요. 제가 자르겠습니다. 진짜 대단하다. 다 잘랐습니다. 내장은 다 잘랐습니다. 내장은 어떻게 생겼나? 내장은 이렇게 생겼나? 부레라는게 있어야 되잖아. 이렇게. 아 부레가 터졌네. 뒷판도 해체해주세요. 알겠습니다. 분리. 우와. 드디어 분리됐습니다. 우와. 근데. 여기 남아있는 고기가 더 많다. 이제 해체됐습니다. 우와. 크네. 우와. 크다 진짜로. 할머니 저거는 매운탕? 매운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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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상력있게. 예쁘지. 안 되는건가? 안 되는건가요? 돼지고기를 쓰는 느낌인데 이거는? 해보시오. 할 수 없습니다. 돼지고기 먹는겁니다. 자 여기있습니다. 됐다. 자 이게 닿았던 옷이에요. 자 뒤쪽으로 보이는데. 덕질에도. 덕질에도 고기가 한거있는데 이거. 자 이 뒤로. 와 이보세요. 우와 예쁘다. 이야. 이거 무슨. 이거 지갑하면 안될거같아요. 지갑같은거 안될거같아요. 고기백. 그럼 미션. 뜬 해를 최대한 예쁘게 데코레이션하고. 찌짐을 구우세요. 알았습니다. 짜잔. 오. 해 예쁘게 됐는데. 완전 해집했네. 일식집. 맛있겠지? 오 부침개. 오 맛있겠습니다. 해 한번 먹어볼게요. 이게 해입니다.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깜짝 놀라겠다. 와 쫄깃쫄깃하고. 사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해떠 먹어야 되는데 진짜로. 부드럽고. 맛있다. 너무 잘 떨나 해를. 자 이게 부침개입니다 나는. 해가 맛있으니까 부침개도 맛있어. 잘 먹어보세요. 명체 외처럼 그렇게 부드럽지 않은데. 그것도 진짜 많네. 비주얼은 거의 삼겹살인데. 신선하니까 일식집요리보다 더 맛있네. 일식집요리 먹어봤어요? 딱 한번. 부침개. 부침개. 추석 때 먹는 부침개보다 더 맛있어요. 이건 정말 꿀팁이에요. 2만원으로. 햇떡 먹고. 구워 먹고. 찢어 먹고. 볶아 먹고. 햇떡 먹고. 구워 먹고. 볶아 먹고. 찢어 먹고. 햇떡 먹고. 볶아 먹고. 찢어 먹고. 구워 먹고. 구워 먹고. щобณ쥐 좋은 gemachtいた 갑니다